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도 KBRF 성대학에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작은 부스를 가지고 많은 분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 안에서 원격으로 또 오시는 분과는 친밀하게 특별한 분만 초대해 드리는 그러한 KBRF 행사가 불행히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시는 분을 다소는 이렇게 한계를 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KBRF를 통해서 이번에 몇 가지 얘기를 아이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강력하게 또 여러분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하는 것처럼 YTN 방송 교육 그런 식으로 뉴스, 현장의 소식, 강의실의 내용을 하는 아이스튜디오 기술의 셀프 강의 방송 기술의 대면, 비대면, 고품질, KBS YTN 방송과 같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스튜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먼저 아이스튜디오는 이 한 장비에서 이렇게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강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처럼 나가게 되고 동시에 줌이나 웹엑스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미트업 같은 것들이 여기에 보이게 연동이 한 대에서 되게 만든 원격, 하이브리드 즉 대면, TV 대면 이런 방송 시스템이 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이것은 우리가 아이스튜디오를 통한 새로운 강의 장치 새로운 교실 장치, 새로운 교육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여기다가 VR 강의 장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강의 장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면 칠판, 사람을 보면서 하는 칠판 교실 일반적인 교실 수업보다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비대면 수업의 질적 그 향상이 된다면 더 질적인 강의가 더 된다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을 보는 스마트폰 강의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이 화면을 틀어놓고 보는 것 혹은 파워포인트로 보는 것보다 더 낫다면 우리는 새로운 강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실에 가야 강의를 하고 또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같은 공간 교실에 가야 했던 파라다임은 이제 스마트 세상에 볼 수 있고 선생님도 학생도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누구나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아이스튜디오의 강의 장치를 이용하는 몇 가지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KBRF 전시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다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강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교실이 다 올라와서 강의가 서로 올린다면 그것을 서로가 공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 다 있어 강의 다 있어 그럼 대학은 뭐가 되느냐 유튜브가 되듯이 우리는 그 강의가 정말로 고화질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유나이티드 스쿨로 가는 길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실을 이제 줌이 생기면서 교실에 프로젝트 하나를 더 놔서 이렇게 다른 원격지 학생이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그 학생들을 보면서 선생님도 그 학생들과 교실 학생을 보면서 수업을 한다면 우리는 그 교실이 같은 화면이 다른 교실에서도 이렇게 원격지에 되기 때문에 원격 교실이 되고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보게 되는 경우 우리는 아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이 줌 교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저는 지금 이런 멋진 스튜디오에서 매일 제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 공간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방에는 이렇게 화면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돌려보면 제 방이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있는 데서 약간의 조명과 제 장치가 여기에 있어서 거기 보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개인 오피스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앞에 있는 화면은 지금 이렇게 밤이 돼서 KTX 앞에 밤이 야경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화면에서 하고 있다 거기서 보이는 거에 만약 우리가 줌을 보이면 이게 다 실시간으로 제가 스위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KBL 앞에 오신 분은 그 장면 전환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두 선생님이 혼자 사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모든 것을 방송의 스위칭, TD, PD 모든 것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마우스 하나로 혹은 포인트 하나로 한다 제가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이 넘어가는데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30년, 20년 동안 방송 분화에서 특히 2002년 암스텔담에서 IBC 방송 전시의 첫 트랙리스 가상 스튜디오를 출시하면서 많은 방송계에 있는 이스라엘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가 와서 이것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본 충격을 준 기술이 바로 이 트랙리스 기술이고 그 기술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 혼자 할 수 있고 카메라가 하나만 저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멀리서 보이는 카메라도 가까이서도 보이는 카메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의 근관이 되고 그걸 이용하는 많은 방송국에서 이 기술을 이용하는 방송들이 실제 여러분에게 옛날 MBC에서 하는 박인지 HD 날씨 방송을 기점으로 수많은 방송국이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이것은 방송이 그동안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야 했고 스튜디오 아나운서가 들어가고 거기 여러 대의 카메라 지금 여러분 보이는 여러 장면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안에 있게 되고 그 카메라들을 연결해서 스위칭 아까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이 카메라 적형을 보이는 스위칭을 TD 장비 운영자가 하는 것을 PD가 트랙리스트를 지시를 하면서 방송이 주로 편집주의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복잡한 과정에 전문가가 하는 방송의 기술을 모두 아이스튜디오라는 한 대의 장비로 이번에 교탁까지 만들어서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퍼스널 컴퓨터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퍼스널 스테이션 방송 시대다 저는 감히 PS 시대의 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교탁을 조금 크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탁에 모든 모니터 원격지에 있는 학생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하고 카메라까지 다 인테리트 해서 USB 카메라를 할 때는 좀 작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 시스템으로 방송국을 데스크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안에 카메라들을 스위칭하는 방송 스위처 교실에서는 그린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스위칭을 하면서 특수합성 기술에 의해서 저희는 AR 스튜디오 기술이라고 하고 그린이 있을 때는 버츄얼 기술을 쓰고 원격지 리포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력을 유튜브든 줌이든 혹은 웹엑스든 어떤 미디어 플랫폼과도 연결되게 만들므로써 여러분들이 화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을 같이 본다면 비대면 학생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카메라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이 화면에다가 제가 저기 멋있게 하려고 약간의 효과를 줍니다 이것도 특수효과죠 여기에 두고 있는 이 화면에 이 알파를 이렇게 죽여주면 더 멋있게 나옵니다 그냥 카메라를 하면 이것인데 약간의 효과를 줘서 이렇게 만든 거죠 제 방이 좀 지져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방송 장비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특수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학생 여기에 또 대면 학생이 같이 나와서 우리가 수업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하게 되는 것을 저는 이 모든 제어를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강의를 만들게 됩니다 또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이 포인터가 가면 자동으로 변해서 이 자동 전환 선생님의 제스처나 포인터나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방송이 되는 학생들이 교실에 가면 선생님의 제스처와 포인터를 보면서 장면을 보듯이 이 안에서는 학생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기능을 스위칭을 여기서 만들어내므로써 선생님은 그냥 편안하게 강의하시면 되는 장비를 만들므로써 방송국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한 대의 장비에 높낮이 같이 서서할 때 앉을 때 위치가 변화되고 그 안에 제어하는 스위처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출력이 나가고 비대면자들이 여기 나와서 이 앞에 회의실에 있는 사람이 비대면자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모든 올인한 마이크 스피커 또 이동식 바퀴 높낮이까지 되는 종합 방송국을 이번에 새 특허로 출원해서 출시하게 되는 기술이 되고 이 첫 어나운스를 저희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되었는데 한국정보미디아학회 교육공학회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이 축의 컨퍼런스를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0일 날 달인 광명 스튜디오 오픈식을 기념해서 이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교실 회의 강의실이 이 아이스튜디오로 변화될 수 있다 교실에 가서 문을 닫으면 교실 안에만 하던 거 회의실에 문을 닫으면 회의실 안에만 하던 방송이 이제는 회의실 밖에 있는 그것도 전 세계 어디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대면 회의실과 비대면에서 보는 스마트 참여자들이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얻게 된다면 그 영상이 클라우드에 남아서 영원히 보관된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한 강의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 코로나 위기로 발전된 아이스튜디오 기술 여러분의 프리젠테이션 문화는 교실의 문화는 강연장의 문화는 강당의 문화는 이 컨퍼런스의 문화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 컨퍼런스로 스마트 컨텐트로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유나이티드 스쿨 인포메이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전국에 있는 만 삼천 개의 방송실이 다 코로나 방송을 해야 되는 카메라를 써서 얼굴을 보여야 되고 마이크를 써서 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파워포인트의 어깨거리를 방송에서 하듯이 보여야 되는 그러한 그 방송 문화를 이제는 우리가 방송실에서 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만 삼천 개나 되는 아주 카메라와 조명과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방송국이 이번 코로나와 같은 비상 전략 시대의 무기를 하나도 쓰지 못했을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만든 방송 문화와 현재 2020년에 새로 다가온 이 코로나 방송을 원하는 프리젠테이션 방송국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문제를 아이스튜디오는 해결해서 우리가 그 기투자된 공간을 그 소중한 공간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항상 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로 작은 예산으로 교환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30만 이상의 한국의 교실에서 30만 이상의 선생님들이 매일 방송을 했던 줌 방송 온라인 수업을 이제는 제대로 된 방송이 되게 전문가의 타치로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이에서 그것을 변환시켜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즉 교실의 방송국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기존에 있는 교탁에 들어있는 컴퓨터와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거기에 약간의 카메라만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을 더 멋있게 하고 또 그 교실 수업이 방송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한 컨퍼런스 행정학회도 이걸로 했고 교육정보학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학회 컨퍼런스들이 지금 갈 수 없는 공간으로 만날 수 없는 학회로 볼 수 없는 발표로 표현한 것을 이제는 VR 방송 스튜디오에서 VR 도메인에서 클라우드 도메인에서 더 잘 만나는 수업이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유나이티스쿨 우리의 컨텐트를 다 올려서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만 3천 개의 방송국을 만약에 천삼백 명 열 개 방송실 한 명이 아이스크림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 명이 지원을 좀 해서 선생님들이 방송도 모르고 오디오도 모르고 장면 전환도 모르지만 저런 거 알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약간만 도와주면 선생님은 가서 포인터만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는 방송국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방송실에 방송부 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오지 않아도 언제나 가서 켜고 강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학교 방송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장비를 그냥 30분 안에 넣으면 끝이고 혹은 기존 방송실에 책상이나 장비를 살짝 손을 봐서 이렇게 올리면 된다 기존의 학교 방송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방송실에 들어있는 컴퓨터와 장비들을 약간 손을 보고 하드웨어를 손을 보면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 방을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월 사용료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 방송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듯이 또 무슨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정수기도 요새는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의 전문 PD 케어를 지금 저희는 몇 개 방송사와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나라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하자 그러면 그 방송실에 한 명의 사람이 과거처럼 한 방송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력이 아이스튜디오 바리스타가 10개도 20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비만 한 달에 30만, 40만 원만 학교에서 지원하면 언제나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노동, 인텔리전 노동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중한 선생님의 강의와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 클라우드 세상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기존의 방송실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13,000개 학교에서 하루에 10개씩이 나온다면 13명의 콘텐츠가 올라오는 그런 강력한 세계 최대의 방송문화 마이닝 센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챌런징한 전략입니다 즉 교실 안에 교탁을, 전자교탁을 전자VR 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 교탁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새로 나온 교탁을 넣으면 새로운 방에는 좀 더 멋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방을, 있는 전자교탁을 손을 다서 보게 되면 교실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스마트 학회에서 보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업할 때 수업실에 있는 학생들은 집중도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것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오는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 교실의 프로젝터보다도 더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교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미래의 교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한 강의는 모두가 쉐어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저희가 이러닝 코리아에서 실제 프랑스에 있는 이러닝 센터장이 라이브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때 줌이 되지 않았던 몇 년 전인데 이렇게 보이고 이제는 줌이나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을 여기다가 커넥트 프로는 아니지만은 이제 구글의 미팅이나 구글 미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교실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가 대면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과 비대면 컨퍼런스에 온 사람들이 멋진 새로운 컨퍼런스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저희 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이 비디오를 원격지에서 줌으로 보는 교실을 했을 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앞을 열심히 보면서 집중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강의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저를 보면서 동시 눈 맞춤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할 때 제 눈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가는 것처럼 동시 눈 맞춤이 나는 그런 교실이 되는 것을 실제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것을 우리나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높으신 분들을 제가 뵈면서 하는 학회가 있었는데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차관님을 모시고 이사회도 하고 또 협회에 발표도 하고 하는 이 발표 공간과 또 토론 공간을 대담 공간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줌을 통해서 가서 줌 미팅 프로그램이 줌 방송 프로그램 교실 프로그램이 되는 소위 줌 교실 컨퍼런스장을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은 바가 있고 지금 이 서울리대에서 하는 인터내셔널 수업에 학생들 창작 활동을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을 카나다 런던 다른 나라 인터내셔널 그걸 할 때 이 서울리대에서는 이런 다리메 아이 데스크를 써서 행사를 하면서 지금 아예 방을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서 제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쓰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의 변화가 우리가 만들어서 갈 수 있고 실제 이것은 행정학회 때 이사회를 할 때 원격지 학생이 질문하는 걸 선생님이 그린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현장을 보이고 여기서 대담 프로그램 또 오후에는 차관님까지 오셔서 교육감님까지 오셔서 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정말 이 장비가 없었을 때 현장에 와서 호텔에서 이렇게 컨퍼런스 할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성공시켰다 이렇게 저는 감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탁들의 약간의 손을 보면 거기에 있는 마이크 모니터들을 사용해서 아이 스튜디오 강의실로 만들게 될 때 한 명의 사람이 열 개의 교실 혹은 스무 개의 교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쉬운 아이 스튜디오 방식을 쓰게 되면 다수의 하드웨어 보강 한 200만 원 정도 많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컴퓨터 있을 때는 더 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방송 스튜디오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한 달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방식으로 줌에도 내는 거지만 조금씩 페이를 하고 또 그 인력을 뽑지 말고 한 명이나 이런 분이 집중을 해서 아이 스튜디오 바리스타들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언제나 품격 있는 방송을 할 수 있게 세팅만 해주면 선생님은 포인터만 가지고 강의를 하면 된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려 30만 교실에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의 컨텐트가 올라온다 그러면 100만의 컨텐트가 하루에 생성되는 지구촌 최대의 양질의 컨텐트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편집 프로덕션 한 것 이상의 방송이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강의를 하는 교실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발표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회의실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장비 아이 컨퍼런스 장비를 설치하고 30분이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시기에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는 문화공간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발표한 내용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공유하고 페이스북으로 쉐어하는 문화가 됩니다 우리 교육학회 회장님께서 여기 정보공학회 회장님께서 보시면서 마지막 공학회에 또 한국미디아학회에 다섯 개 세션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때 저희가 처음 개발한 이 장비를 써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정대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행사를 했고 우리 케리스의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이 사회를 보시면서 가상교실에서 하는 교실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런 교실이 가상으로 만든 교실의 아름다운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과 칠판이 보이는 데가 교실이니까 그런 교실을 마음대로 만들면서 하는 수업을 우리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교실도 회의실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교수님 연구실도 이제는 아이스튜디오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미디어 컨텐트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보를 바로바로 쉐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돼서 전국 대학의 교수님이나 연구실이나 기관에 있는 회의실도 다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전국에 5만 개 이상의 회의실들에서 매일 일어나는 소중한 회의들이 그 기관에서 쓰이고 또 좋은 것은 약간의 수정을 고쳐서 모두가 나누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접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되는 공간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정보 컨텐트를 올려서 쉐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되고 그 컨퍼런스를 위해서 새로운 논문을 쓰고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 컨퍼런스 공간입니다 코엑스도 있고 백스코도 있고 킨텍스도 있고 수많은 공간과 호텔에서도 양질의 컨퍼런스들이 발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한정된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써서 저는 먼저 그 컨퍼런스 현장을 아주 멋있게 이 아이스튜디오 스크린으로 몇 개의 스크린을 동시에 붙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미 중국 강조에서 이 기술을 선보이면서 세계 10대 미래의 회사다 선택이 돼서 260개 전 세계에서 뽑힌 회사 중에 탑10에 들어가서 투자는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행사를 제가 해준 바가 있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발표할 때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현장에 가서 라이브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미리 만들어 보내고 현장 가서 같이 보는 발표자도 청중도 함께 자기의 비디오를 보는 그리고 질문하고 인터랙티브만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 18일 날에는 서울대에서 하는 원격 교육 포럼에서 제가 발표하는 것은 비디오로 미리 찍어 보내고 그걸 발표를 비디오로 하고 저는 원격으로 줌으로 참고해서 질문 대답받는 새로운 형태의 프리젠테이션 문화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홀로그램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다가 홀로그램까지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프로젝터의 아이스튜디오와 줌의 환경을 보여서 여기 참석한 사람이 비대면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쉐어하면서 그 화면이 여기에 아이스튜디오 화면에 같이 합성돼서 다양한 화면 지금 제가 보이듯이 만약 누가 질문하면 질문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이면서 가고 그때 현장에 있는 대면 사람들도 여기다 스크린을 보여가면서 보여가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충분히 이 강연장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마치 현장처럼 이것을 느끼면서 대면과 비대면 학생의 하이브리드 교실이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무대 공연의 프리젠테이션 기술과 스마트로 보내는 방송 기술을 합성해서 저희는 다양한 행사를 이미 실증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엑스에서 하는 vrl 행사에 여기 강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질문상을 볼 때 크게 보이고 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작동을 시키면서 우리는 그 문화를 새로운 컨퍼런스 문화로 새로운 컨퍼런스의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 iStudio를 통해서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많은 컨퍼런스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새로운 연구를 발췌해서 같이 공유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과서 공부와 연구소에 새로 나오는 연구들과 또 컨퍼런스에 새로 발달된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이런 iStudio 기술은 조금만 배우는 전문 인력들로 최고의 효과를 전국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비와 장비를 지원하는 인력 지금까지 달임에서 직접 했지만 지금 방송 전문회사와 협의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송국을 방송국 안에만 두지 말고 방송국의 노하우를 전 국민이 쉐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강의를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을 해외에도 우리가 컨텐드 마이닝을 거기서 해서 그걸 전세계에 다시 재공급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VRX4를 통해서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몇 가지 기술들 달임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를 새롭게 셀프 스튜디 변화시키고 셀프 스튜디오 안에서 나오는 컨텐트를 방송사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술을 해야 될 것인가 교실에 한 시간의 수업을 하더라도 그 수업이 영원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BRF는 XR 기술, AR, VR 기술을 우리의 일상으로 보이자 하는 슬로건 하에 눈물겨운 컨퍼런스를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코비드 현실에서도 우리는 도전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우리가 만든 5G 커넥션을 위해서 교실은 계속되어 왔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뛰어넘는 아이스튜디오 기술로 우리는 더욱더 발전된 문화의 강의 문화 또 컨퍼런스 문화, 발표 문화가 만들어져서 컨퍼런스장은 더 컨퍼런스장답게, 교실은 더 극장답게 만들어서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통한 유니파이드 클라우드 플랫폼 결국엔 그것이 하나의 학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름을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